대학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웃긴 상황들, 지금부터 함께 봐요. 저기, 미키야! 어? 뭐하는 거야? 나 말할 게 있는데... 아니, 나 오랫동안 너를 좋아해왔어. 뭐? 잘 들어.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. 엄청 행복하게 해줄 거야. 넌 아무 말도 하지 마. 돌아봐. 야, 거기! 뭐하는 거야? 나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. 어? 여기가 어디지? 이거 장난이야? 모르겠어. 이리 와, 자기. 존슨 교수님, 너무 멋지시다. 똑똑하고, 잘생기고.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자스민 양, 시험 다 끝냈어요? 어디 한번 봐요. 그럼요, 교수님. 어? 이게 뭐야? 틀렸잖아요. 이것도 틀렸고. 수학엔 소질이 없는 것 같네요. 어머, 다음번엔 더 잘할게요. 안녕, 멋쟁이. 너무 잘생겼다. 날렵한 눈빛, 부드러운 머리. 내가 제일 좋은데, 연애 같은 걸 왜 해? 음, 뭐 좀 재밌는 거 없나? 이건 어떨까? 완전 스위트할 거야. 좋았어. 우와! 이거 혹시 러브레터? 오, 정말 뜻밖인데? 그래, 나 잘생긴 건 사실이잖아. 안 그래? 안녕? 어, 나한테서 좀 떨어져줘. 우리 얘기 좀 할래? 됐어. 저리 가. 난 내가 제일 좋아. 자스민 너무 예쁘다. 정말 끌리는데. 아, 나도 스포츠 좋아하는 척 해야겠다. 야, 뭐 하는 거야? 로버트, 너도 이제 우리 팀 들어와야겠다. 뭐? 안 돼. 유니폼 잘 어울리는데? 으악, 안 돼. 이제 몰래 엿보지 않겠지? 너무 웃겨. 너무 매력 있으시다. 에이, 무슨 말씀을. 유머 감각도 있으시네. 저기요,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? 완전 해고당할 줄 알아요. 휴, 들킬뻔했다.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? 방금 저 해고하셨잖아요. 갈게요. 저기, 잠깐! 나 완전 무시하는데. 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지. 사랑의 묘약을 만드는 거야. 이제 이것만 넣어주면. 교수님,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. 고맙습니다. 좋아. 묘약이 완성됐어. 커피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. 다 됐다. 제이콥 군, 여기 씨약 좀 더 갖고 왔어요. 어, 커피네? 향 좋다. 한 입만 좀 줘요. 음. 어? 기분이 좀 묘한데? 제이콥 군, 너무 귀엽다. 안 돼요. 저리 가세요. 와, 잘했다. 그치? 어머, 야, 좀 있어봐. 에이, 또야? 좀 닦은 다음에 하자고. 왜? 일어나봐. 꼭 이렇게 해야 돼. 일어나라니까. 돌아봐. 됐어. 이제 뽀뽀해줘. 됐어. 왜? 야. 으. 좀 낫다. 저기, 나 로커 써야 되는데. 자기, 너무 웃겨. 교과서 필요하단 말이야. 비키. 야. 우리 방해하지 마. 아야. 내 손. 으, 닭살 커플. 우리 오늘 레스토랑 갈까? 으, 쟤네 또 저런다. 아예 자리를 잡았네. 로버트 군, 비키 양. 자리에 앉아요. 이리 와, 우리 예쁜 자기. 지금 장난해? 이제 시작하세요. 안녕, 로버트. 나 시험 좀 보게 내버려둬. 에이. 거기, 뭐 하는 거예요? 로버트 군은 아주 중요한 할 일이 있다고요. 안 그러니, 얘야? 괜찮아. 아직 포기하지 않아. 그만해. 넌 내 거야.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. 아, 진짜 이젠 지긋지긋해. 안녕, 로버트. 야, 그만해. 제발. 전화해. 으악. 진짜 못 살겠다. 우와, 죽이는데? 우와, 예쁘다. 야, 어디 봐. 어, 그냥, 어. 여기. 이거 네 거야. 고마워. 자기 너무 자상해. 우와, 땡 잡았네. 요즘 자슴이 나고 잘 되고 있거든. 그렇다니 다행이다, 야. 우리 완전 쿨해.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. 먹고 싶은 거 먹고. 좋겠다. 자기, 또 이 불량식품 먹는 거야? 직접 만든 도시락만 한 게 없지. 내가 오트밀 해왔어. 냠냠. 싫어. 왜? 잘한다. 이게 쿨한 거야? 자기, 넌 해도 너무 예뻐. 고마워, 자기. 나 좀 지나갈게. 넌 내 옆에 앉아있어, 프레셔스. 어머, 똑똑하다. 너랑 있어서 난 행복해. 취향은 다 다른 거니까요. 자기야, 여기 장미꽃다발 받아. 어머, 고마워. 여기에 뿌리면 딱 좋겠다. 음, 맛있겠다. 장미꽃잎을 먹는 거야? 어, 맛있어. 먹어봐. 불쌍한 장미. 그럼 맛있게 먹어. 그럴게. 비키야, 저기. 우리 사귀자. 어머, 글쎄. 그래, 좋아. 아싸, 승낙했다. 자기야, 결혼해줘. 뭐야? 지금 장난하는 거야? 안 돼. 비키야, 잠깐. 왜? 반지가 마음에 안 드나? 여러분도 재밌는 연애 스토리 있으면 밑에 댓글에 써주세요. 영상 재밌었나요? 그럼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정도 꼭 클릭해주세요. 다음에 봐요. , 안녕. 다섯. 자, traumatic. 감사합니다.